흐흐흐흐 그렇게 완전 신기해 안녕하세요 하이드라스피트의 브리비탈롤레싸바이디 오늘과 신주에 남으실 때 붕랑샬롬 메라바차이시지 가마라자마 아살람말라이쿰 전세계에서 알바하다 오늘은 터키 앙카라에 있는 한신문화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흐흐 그럼 렛츠기릿 두부를 만드는 건 어제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 두부를 굳힌 다음에 이제 식혀가지고 공주에다가 넣어서 이쪽 펴세요 그 다음에 30쪽 두부를 포장하고 있는 언니 맛있겠다 됐나요? 됐나요? 오 신기하네 이거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저기 음성이 나오는 멘트가 있으면 좋겠다 두부 진공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이상으로 가요 잘 돼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두부 마지막 두부 완성 아주 곱게 다짐 되나요? 우와 칼 봐 우와 대박 이거 백종원 칼 아닌가? 우와 청양고추 같다 냄새 너무 좋다 그렇게 한참을 다 줬다고 한다 다 됐다 다 됐다 오케이 이만큼 그리고 모가홍자 음 굿굿 굿굿 오징어 반찬 고춤 반찬 청양고추 고춤 오징어 고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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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배구살 같은 거 조합이 잘 맞춰서 물기를 재고 물기가 얼마큼 없으면 되나요? 너무 많이 닦았나? 너무 많이 닦았잖아요 제가 배구살이 너무 지나치게 닦았네 오오오오 신기해 신기해 오오오오 오오오 완전 신기해 오오오오 과란 생선 넣고 밀가루 같은 그런 반죽 반죽 고춧가루 소금 뭐 아 다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다졌던 야채 넣고 아까 다졌던 마늘하고 생강은 이거 벌써 맛있을 거 같아 그러게 오오오오오 완전 열심히 청소를 하시고 있어 거묵간보기 고춧가루 아 냉장고로 가요? 부패되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 튀길 게 아니니까 아 당장 튀겨요? 당장 튀길까? 왜? 콩을 먹어야 되잖아 아 점심 아 그렇구나 밥을 드시는 당연히 먹어야 될까 아 점심으로 콩국수 음 잘 먹겠습니다 우와 김치 진짜 맛있죠? 오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하신 건가요 직접? 응 우와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어묵을 시작하자 어머 우와 어묵 보이 heavenly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